곧 하노이에 도착할 트럼프 대통령, 출발 전에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핵을 포기하면 경제 강국이 되겠지만 안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거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제재를 먼저 풀어줘야 비핵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바꾸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4시간 전에 가진 조찬 행사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엄청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내보였습니다. 김 위원장과 남모르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출국 직전 트위터에서는 당근과 채찍에 양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넌지시 압박도 했습니다. 하노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는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고대한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회담 직전까지 김 위원장을 향해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하노이에서 진행된 의제 협상에서 북미 실무대표들이 좁히지 못한 부분을 정상 차원에서 통 크게 매듭 짓자는 제안으로도 들립니다. 자신에게는 외교 성과가, 김 위원장에게는 경제 성과가 필요하니 큰 거래를 성사시켜서 상부상주하자는 출국 전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